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예?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는 연구결과 받았습니다. 그건 이론상이고, 임상실험 제대로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임상실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지원해주셨으면 하는데요. 말이 임상이지, 이걸 사람한테 어떻게 바로 합니까, 예? 그럼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아요? 당신은 제졸실입니까, 예? 이거 대화가 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안 되는 게 없잖아. 아, 근데 제졸실이 안 되나 보더라니까, 타고 있잖아. 아니, 이준희 안 되나? 아, 아빠? 일단 오늘은 돌아가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오죠. 아니요, 다음에 다시 오지 마세요. 볼일 없으니까. 그럼 여기 오지 마세요. 감사합니다.